성경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경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0절,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오,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갖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방금 읽은 구절은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는 요셉의 집의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한 말과 같이 하겠다 요셉의 형제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앞부분 9절 보면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다 그러니까 자료를 풀어서 그 자료에서 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잔, 은으로 만든 잔이 나오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런 말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조사해 보니까 아,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한 일일까요? 요셉의 지시를 받고 요셉의 집 청지기가 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에게는 아주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요셉이 왜 그런 일을 하라고 청지기에게 지시했을까? 형들과 베냐민을 다시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형들을 다시 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동생 베냐민을 다시 보고 싶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당황스러운 일 속에서도 누군가의 괴핵이 있구나 오늘 메시지 당황스러운 일 속에도 사랑의 괴핵이 있다 당황스러운 일 속에도 사랑의 괴핵이 있다 그렇습니다 당장은 당황스럽게 보이고 마음이 어렵게 보이는 일 가운데도 괴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괴핵이 있습니다 사랑의 괴핵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또 나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괴핵이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괴핵이 있다 아멘 오늘 저경기도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도 그 속에 숨긴 하나님의 괴핵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